3,164미터네요. 중국 운해국 직시 마지막 콜입니다. 이번에도 데이비드 골프의 드라이버로 티샷을 해볼게요. 오늘 애매하게 치네. 샷이 좀 애매해요 지금 제가. 잘 안 맞고 있습니다. 조금 애매한데 여기를 목표로 잡았을 때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 미스샷을 좀 인정을 하고 나눠서 치도록 할게요. 피치맷지를 들었습니다. 어? 나와야겠다. 113미터가 남았고 이거를 짧게 칠지 길게 칠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8번 아이어를 치겠습니다. 많이 안쳤으면 좋겠는데 아 좀 땡겼네요. 거리는 얼추 맞았는데 제가 땡겼어요. 거리는 얼추 맞았는데 제가 땡겼어요. 상클럽 반이면 많이 본 것 같은데 가격자 거리만 맞히도록 해요. 약했어요. 약. 어느 정도 적당이라는 생각으로. 약. 약. 고기를 끄고 끄고 간바노를 마쳤습니다. 카메라가 자꾸 오류를...